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2의 죄를 모두 다 담당시키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제 속에 해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 든 교회 안에 또 두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갈릴리 수양관에서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많은 영혼들 전국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용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강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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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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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 안에서 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10편 95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창조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공급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또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원천히 죽게 있사오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람에게는 더욱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공급자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공급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부모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부모는 공급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서도 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탄생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보고 저 바다를 보고 저 땅을 보고 저 산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10편 136장을 찾겠습니다 10편 136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운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보더라도 10편 139정의 다윗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신묘음악 즉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신묘음악 즉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이 한 사람의 이 신체가 하나의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안에 마음을 넣어주시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마음을 넣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심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뿐만 아니라 이 심령 영혼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까지 지어서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처를 주시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라고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가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어느 곳이 행복지수가 많으냐 만족하며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것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이죠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과 수도원에 있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정말 감사하며 그리고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늘 짜증내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불행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은 기쁨이고 그 삶은 즐거움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편이 해주는 그런 일에 감사하면서 아내가 베푸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열심히 잘 자라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늘 감사함 가운데 사는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그래서 늘 정죄하고 늘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과 모든 것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자체가 불행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상사에게 또는 회사에 감사하면서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일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속에서 감사가 가장 넘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수양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늘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뜨거운 솥 옆에서 일하는 그 자매 형제 그 얼굴에도 그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하는 그것은 바로 수양회장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성령이 아주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온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곳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곳을 어느 한 사람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스럽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사는 이곳이 도대체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온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아들여 이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인간의 근본적인 죄 인간 최초의 그 죄는 감사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관은 네가 임의로 먹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커요 아담과 하와가 평생 따먹어도 도대체 줄지 않을 엄청난 그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표로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표로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 먹지 마라 그러면 늘 감사함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줄 알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귀의 어떤 꾀임에 빠져서 어떤 자기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건 저절로 생긴 거다 이건 늘 자연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어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에 뭐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죄가 출발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 사람이 이제 죄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가 모든 사람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원죄 그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원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너 조금 지나면 거짓말해라 너 조금 지나면 엄마 아빠 말 듣지 마라 또 싸워라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그 죄가 죄성으로 나오는 그런지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좀 수양을 좀 하고 그러면 죄가 덜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원래 죄성 있는 대로 다 폭발하면서 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요 어찌 근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결국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만한 죄까지 모두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두 다 그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감사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감사함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 오히려 그 생각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을 믿고 사는 돈을 의지하고 살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명예를 의지하고 살고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형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실제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과 늘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정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정제하고 요즘 뭐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갑질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들어오죠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고 그러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네가 이것을 알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감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항상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대신해 준 그 은혜 그 혜택 그것에 늘 고맙게 여기고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감사함이 없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귀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 마귀는 감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더럽죠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 귀신 마귀들이 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어요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세 번째 마귀는 이 사단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귀신들이 많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롭게 나타나는 귀신 마귀의 역사도 있고 또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마는 그런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 그런 것에 자기가 이렇게 연루되지 않으려면 대개 귀신은요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아주 그냥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아주 더럽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에 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귀신이 접근해 온다 그런다면 나 너 싫다 싫다고 얘기를 하고 노 얘기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까이 안 하죠 자꾸 그것을 받아주고 어쩔 수 없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받아주고 그런다면 계속 그 안에 점점 몰입이 되고 점점 그 안에 자기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인식하는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마운 것들이 너무 많죠 나를 실은 본인이 존재하고 사는 것은 나 혼자만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도 많은 분들의 어떤 은혜 가운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실은 우리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물 한 잔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제가 안 갖다 놨는데 어떤 분이 참 물이 필요한 줄 알고 갖다 놓으셨어요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증이 나면 조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 그렇지 않아요 앉아있는 의자 하나 그리고 지금 습하고 더운 이 날씨에 그 에어컨을 만들 그분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시킬 때 야 뭐 나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냐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안해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공부해서 남 줘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어 뭐 입을 거 먹을 거 뭐 뭐 부모 충분히 있는데 뭐 나 위해서 공부할 게 뭐 있어 그냥 근데 공부해서 남을 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것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거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코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고 그걸 다 나중에 상급으로 칭찬으로 영광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구원받은 이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면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이 지금 올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되어 있는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입에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10편 37장 7절에 보면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결국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을 정제하고 따지고 그러면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스 5장에도 누처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늘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하는 말 감사함이 없으면 감사할 것을 찾아서라도 감사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 불만이 대신 들어와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정말 마이너스죠 나의 주님이 함께 가는 그 길이 원망과 투덜거림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이 된다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었던 그런 어떤 잘못이라든지 잘못 갔던 그것을 우리도 반복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내는 그런 일이 있죠 못 믿고 원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민수기 14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휘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에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도대체 가난 땅은 도대체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가겠다는 너희 말대로 20세 이상은 결단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와 갈렙 이외에 갈렙 갈렙 물체외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이 키우는 세 마리 맹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맹견에게 물리면 아주 상처가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키우는 세 마리의 맹견이 첫 번째 감사하지 않는 거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두 번째 허영이고 세 번째 질투라는 거예요 이 세 마리가 사람이 키우는 맹견인데 이건 상대방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예고미스 운동이라고 하죠 예 예고 고맙습니다 미 미안합니다 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예고미스 운동 그래가지고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운동이라고 해서 하죠 그것은 전부다 다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것은 삶의 어떤 평강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반대 그 반대로 사는 그 삶을 산다면 불만과 불평과 불안과 그리고 불행이 오는데 그걸 아더메치 운동이라고 그래요 아더메치 아니꼽고 더럽고 메시꼽고 치사하다 그러니까 맨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불마하고 하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도 그것도 선택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민수기 21장 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 길 행하려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이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왁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곳에서 그 길이 좀 아주 험하고 아주 걸어가기가 함께 진행해 가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인도해내지 않았으면 애국에서 정말 계속 노예생활을 할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미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실컷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할 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는데 시스기아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만함을 그 시스기아의 교만함을 뉘우치지 않는 것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봅시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역대하 32장 역대하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그때 시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시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에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시스기아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에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시스기아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우리가 은혜 보답하지 않는 사람을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시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사업이 잘된다든지 또는 자기가 건강하게 산다든지 또는 마음이 평강이 있고 모든 것이 범사에 잘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원망이 오게 되고 불평이 오게 되고 불만이 올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 보금 17장입니다 성경 누가 보금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 보금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건을 보시고 가라스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루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촌에 들렀는데 거기 문둥병자 열 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문둥환자 문둥병 환자 지금 이제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따로 나와서 이 무리를 이루고 삽니다 아마 거기가 문둥병 환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둥병자 열 명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병났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문둥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우리를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국률이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원래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몰랐다가 가다가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문둥병이 다 나은 겁니다 그러는데 그 나은 것을 보고 열 명이 다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여기 나오는 이 윤둥병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부 나와야 되는데 한 명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런 사건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팩트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겨우 육신의 문제만 어떤 육신의 문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못사는 나라에 가면요 어떤 병낮는 이적 기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 병 나오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사실 그 사건을 놓고 볼 때에 사건을 놓고 볼 때에 이 아홉 명은 아홉 명은 온전히 어떤 삶을 자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또는 기독교를 믿든 이 세상에서 삶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그냥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병만 낳았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명은 완전히 그 영혼의 문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거지 알아요 그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영적으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문둥병은 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죄인의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다 구원 이게 열 명 열 명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사람이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그 한 명 만이 돌아와서 다 구원해줘서 구원해줬는데 구원받은 그걸로 끝났고 그리고 한 명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살해하고 살해하고 이제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 감사함으로 사는 삶 그것은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큰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그냥 어떤 사건으로만 사실로만 볼 때는 그렇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병만 낫고 많은 사람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많은 사람 그리고 구원까지 받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모두 다 열 명이 다 구원받았다고 볼 때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구원해 주신 그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살해하며 사는 그 삶을 살 것이냐 이건 중요합니다 10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왁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그 마음이 불러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여왁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곤란한 질문을 가끔 드리는데 저 사랑하세요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만 그러면 저를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시네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인간끼리는요 혹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사랑이다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까지 바치도록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안고 그 높은 층에서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안고 밑으로 뛰어내리잖아요 본인은 죽고 아이는 살아나는 그런 것이 가끔 신문에 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죽어주실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 나는 존귀한 자 얼마만큼 존귀하냐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큼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존귀한 나를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한 겁니다 그 존귀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은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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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정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었다면 죽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았다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크크신 은혜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몽불삼아 저 하늘을 두루마리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멋지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거는 평생 이 감사를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0편 기자도 10편 118편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10편 103장 봅시다. 10편 10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우를 송축하라. 2절은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식구들 그때 살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그들을 구해줘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아마 노아의 그 여덟 식구는 매일매일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술에 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의 시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죽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 눈에 뭐가 이렇게 날라온다든가 그러면 나도 몰래 착 막는다든지 눈 탁 감는다든지 이 눈을 이 몸이 보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냐 눈동자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을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렇다고 어떤 운실 속에 화초처럼 그렇게 안 두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자기 새끼를 업고 높이 날아가서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아 죽어서 그러면 딱 와서 날개로 또 받고 또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아 죽어서 그러면 또 받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늘 온실에 화초처럼 기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란을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 크다 보면 엄마는 시장에 가다도 늘 눈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에게만 있는데 아이는 엄마고 뭐고 아란 것도 없이 여기 신기하고 저기 신기하고 막 이리로 뛰어가고 저리로 뛰어가고 어디 갔는지 그럼 엄마는 애가 달아서 쫓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어린 아이들 이제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감당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한시도 그 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늘 자기 눈의 범위 안에 늘 그 안에 두고 지키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로 가라 거기 가면 안 돼. 잡아 끌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걸 정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정로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가는 길 속에 엎드려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여호하의 손이 붙듯이니로다. 그렇죠? 아이가 막 뛰어가고 막 천반기초로 할 때 막 가다가 돌뿌리에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울면 쫓아가서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고 호호해 주고 싸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능력입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기 쉬워요. 내 능력으로 또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풀을 가지고 나의 어떤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또는 나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뭐를 가지고 내 스스로 살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나 마찬가지이냐면 수족간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아주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수족간 그 물고기는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물이 더러워지면은요 물이 깨끗한 물이 저절로 바뀌는 줄 알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다 밟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거죠.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의의 길로 인도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중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빚을 못 갚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준다면 내가 갚은 것이나 빚 갚은 것 마찬가지처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계속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잠깐인 삶 속에 우리의 어떤 계획은 영원한 세상에까지 가서 내가 살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겨우 이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계획을 이 세상에서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계획은 이 세상에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상에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 길은 하나님에게 감사함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10편 48장입니다. 10편 48장 14절입니다. 10편 4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왜? 사실이니까 지금 낫이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낫이라고 믿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사실이니까 믿습니다. 또 구원하신 이후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또한 사실이니까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온실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험난한 그런 눈물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시고 많은 고난과 환란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이런 걸 허락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님의 몸 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2절 입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바울은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도바울이 감당하는 그 직분은 세상에서 볼 때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바울은 그 주님께서 그 직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책임으로 맡아서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느냐 투덜대며 또는 원망하며 하느냐 그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기왕에 할 일 그러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분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같이 교사로 봉사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돈 들여서 내 돈 내 돈 들여서 또 내 시간 들여서 그리고 내 재능 들여서 어떤 교사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아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해야지 그 마음 불편하게 또 힘들게 이러면 얼마나 그것이 어렵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조장을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 맡으신 그 직분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병사하게 해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이거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족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부족한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대안하고 전한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하신 큰일 성경에는 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큰일을 우리가 성의 없이 말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어떤 학원에서 영어 수학 가르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안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이 큰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 일에 나도 함께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인들 많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복음 전하는 그 지체 속의 일부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복음이 전해져요 아니잖아요 이번 수양회에서도 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같이 합력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함께 쓰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입으로는 전하고 있지만 그럼 입만 일하냐 아닙니다 이 다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어떤 분은 다리 역할하고 어떤 분은 손으로 이러니까 손 역할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보여야 되니까 눈 역할하고 들어야 되니까 귀 역할하고 모든 지체가 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나도 어느 한 부분에서 같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같이 주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9장 보겠습니다 10편 9장 1절입니다 10편 9장 1절입니다 1절만 함께 읽을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큰 일들 이것을 전하리이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셔올 수 있도록 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바울도 그 로마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내면서 그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로마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사도바울은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에 본인이 가서 복음 전하기를 몹시나 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나타난 그때에 그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사도바울을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는데 실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다고 하지만 미결수죠 아직 뭐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확정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실은 그 보호가 없다면 사도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또 베푸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1장에다가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니드가 구원받은 그 믿음 그것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지금 우리 교회 한국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전세계 60여개 국가 이상으로 지금 퍼졌습니다 날로날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알지만 전세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우리 선교사 가정이 지금 170여 가정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숫자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를 지금도 늘려가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모든 기록되었던 그 모든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것에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하나님께 그 은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또 찾고 그러면서 그 길에 또 열심으로 하는 것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사탄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 때문에 매일 자기의 밥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 목사를 못 잤는가 하고 사탄의 졸개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는 평소 불평 불만이 많은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목사가 너를 싫어하고 있다 이렇지 저렇지 그렇지 않냐 집사의 마음이 집사의 마음을 충동질 했습니다 집사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드디어 집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쳤습니다 사탄의 졸개는 있잖아요 저 목사 내쫓고 싶지 너 세 가지를 지켜 행하면 그 목사는 반드시 쫓겨난다 첫째 목사에게 항상 불만을 가져라 두 번째 쉬지 말고 목사를 헐뜯어 내려라 세 번째 목사가 목사가 하는 모든 일에 불평하라 집사는 신나게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도 사용되어야 되지 사단의 도구로 내가 사용이 된다면 정말 안 될 겁니다 이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신 이후로도요 누가 보금 사장에 보면 잠시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 곁도요 사단이 이제 시험해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잠시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기도 있어요 사단이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안 건들 거라고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틈 타고 다닌다고 그죠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은 감사함이 사라질 때 그 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나 위에 다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빌리포서 1장 빌리포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같이 읽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 받은 이후에 이 교제를 떠나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어떤 분을 인도해서 구원 받고 그분이 이제 교제에 안착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오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골로스에서 1장도 한번 봅시다 골로스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듣고 열매까지 맺어가는 골로스의 형제 자매들을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골로스의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소망 그것이 가득 차있는 골로스의 교회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두요한도 그 사랑하는 장로 그 가요 가요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과하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장로 가요 그 가요는 영혼이 잘됨같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생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이 사두요한은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도 실은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이번에 그렇게 애녹이던 그렇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고 막 그냥 얼마 동안 애녹이고 그러더니 끝까지 말씀 듣고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자기 입으로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말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나는 죄 없어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큰 기쁨을 갖는 그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또한 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또 함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 어려움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선교에 가면 선교가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강해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핍박과 고난을 주시는 것도 역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나와 분린나 아시죠? 한나와 분린나 한번 성경 3일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3일상 1장 2절부터 7절까지 3일상 1장 2절부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린나라 분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게 하더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린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다른 또 하나는 분린나인데 이 분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린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에이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는 없지 라든가 하여튼 뭐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식이 없으면 그게 이제 수치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먹지 못하고 그 결과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가로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실은 이 분닛나가요 정말 한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냥 분닛나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으로 여기고 그냥 이렇게 살지 아마 그렇게 해섰더라면 뭐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분닛나가 자꾸 격동시키고 옆에 막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마음의 고통 계속 이러니까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불이 짓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 야구배 열두 아들 중에 그 요셉 그 형들이 말이죠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겠냐 결국은 종으로 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일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곤란 힘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런 큰 축복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예화 사전에 예화에 보면 크리스도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법으로 그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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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이런 미약한 사람에게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통참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형장으로 순교 당하러 아주 당당하게 갔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갑자기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도 크리스토스톰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의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 가시는 그날까지 또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에 까지 갔을 때 가기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삶 살아도 옥에 갇혀도 또는 죽게 되어도 그 감사하는 마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와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린두우소 5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고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놀아 그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대산로니카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찾아볼까요 대산로니카 전서 5장 18절입니다 대산로니카 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서 얼마 전에 한 전도를 하는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몇 달 만에 지금 현재는 풀려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환경 어떤 빚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삶이 아주 보람차고 그 삶이 갇힌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보실 때 그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아십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퇴보하는 거죠 골로세서 대사님과 전서 바로 앞에 골로세서가 있죠 2장 6절입니다 골로세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이 넘칠 때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 감사가 새록새록 올라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굳게 섭니다 그렇잖아요 또 은혜의 은혜를 계속 더 넘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또 읽을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그 감사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도 윤택하게 해 주십니다 아주 넉넉하게 해 주셔요 결코 결코 우리를 너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또 같을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그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그 감사함을 늘 표현하며 사는 삶이 그로말미 아마 교회 안에서 할 일들이 많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그렇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 든 교회 안에 지체로서 저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로 천국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주신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름마다 진행되는 이 학의 수양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 그 강박한 마음을 멀리하시오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